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입니다. what's good i'm 24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힙합,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저희 구독자 분께서도 이 분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고 지금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1대1 배틀이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1대1 배틀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올리긴 할텐데 이번에 에피소드에 굉장히 떠오르는 라이징 랩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에피소드를 봤는데 굉장했어요. 크리스토퍼랑 1대1 배틀로 승리를 거둔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 지지 라는 래퍼인데 이 래퍼의 옛날 뮤직비디오에요. 작년 6월에 나왔던 뮤직비디오를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래퍼를 전혀 몰랐다가 이제 1대1 배틀을 먼저 시청을 하고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할 뮤직비디오 각 이거를 이제 봤는데 세상에 엄청난 인재가 숨겨져 있었어요. 더 떡상 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서 한번 가이 지지가 누군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알려줬고 모든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그에게 극찬을 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가이지지의 각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야오케 렛츠기렌투리 랩을 해야 될 것 같은 음악이네요. 아예 랩을 억라 옹 아예 어떻게 이런 래퍼가 있었죠? 난 진짜 처음 보는데? 랩 진짜 속 시원하게 한다 에이! 후후후 예에에에 에이 응! Party never stop 와우 야우 예에에에에에 아 잘한다 야아 후후 You know we got it You know we got it 야아 와아 진짜 잘한다 쇼미더머니 타일랜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떡상하는 뉴 트랩스타를 보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가이 지지 야아 대단하다 진짜 와아 와아 아 저는 이 비디오가 반드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1대1 배틀 이후 아마 이 비디오가 분명히 역주행을 할거에요 조이스 역주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근자에 봤던 태국 래퍼들 중에 가장 신선한걸 가져왔어요 와아 야 이건 랩이 너무 시원시원해요 기대하겠습니다 아 쇼미더머니 타일랜드에서 아마 대단한 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 7 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사야 꿈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